ㄹㄹㄹㄹ 약을 사고 너무 달라들었네 뭐할 생각이야 뭐 다른 일정 있어 이제 매력 올려야 되는게 다음 과정인가 바깥보고 신나가지고 그냥 1000엔 1000엔 넣고 아 누구 생각하냐 일단은 어 치아야를 생각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요새 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좀 잘 만나게 좀 우벅 치아야를 얼굴이 떠올랐다 두개에 오르네 봄쇼핑하는 날이야? 아 일요일이구나 봄쇼핑하는 날 봄쇼핑하는 날 봄쇼핑하는 날 예 안녕하세요 헬벅 아이템 써진 줄 봄쇼핑하는 날 깜빡했다 전혀 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사게 돼요 저거 흠흠 흠흠 검정해 연설하고 있어요 또 안하나? 하네? 하는데 지금 기도했는데도 친해지지가 않은거야? 젠장할 기도했는데 별 효과가 없네 어이 기도 효과가 없어요 책 읽을래 아 책도 읽었는데 맞아 연체 연체 DVD 간납해야 되는데 모자를 동시에 구하나니 무리야 날 믿어 모자를 동시에 구하나니 무리야 날 믿어 모자를 동시에 구하나니 무리야 상냥하면 이미 오르긴 했는데 상냥하면 이미 오르긴 했는데 상냥하면 이미 오르긴 했는데 이거 올리고 나서 그냥 반납합시다 음 음 음 음 음 오 책을 찾으러 가고 싶어 신경쓰는 일이 있어서 어 음 바로 대답하면 이득이 있는 경우일텐데 음 음 음 가죽 가죽 음 진보 추 음 음 예시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아 지금 익혀두고 싶어서 말이야 아니 이런 곳에 얘를 낮에 보는 일은 거의 없는.. 잠깐만 어 얘한테 한 마리 써서 온 거 아니야? 어 여자끼리에 뭔가 불꽃이 틀려고 한다 두 사람을 방해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그냥 짐꾼이니까 저기요 어 니 친구야? 어 장기 스승이야 말하자면 전우지 전우? 같이 장기를 두기만 하는 건데 잘못 골랐다 전술의 전문가가 있다고 한 게 이 아이야? 장기 책이니? 아니 혹시 괜찮으면 장기 푼 좀 가르쳐줄래? 저기 나랑도 좀 친해지면 안 될까요? 저기요 아니 내가 잘못 골랐다고 이렇게까지 그냥 한번 드립 좀 쳐본 건데 드립을 쳐본 거네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움이 되네 둘이 잘 맞는 것 같네 오오오오오오오 막 올린다 난 이따 갈테니까 너 혼자 가볼래? 나를 버리고 지금 어 일주일도 안 남았어 스타받은 아이가 그냥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군 또 한가워하지 사긴 사는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 서포트 건으로 정해있어 또 깊어진다고 너랑 걷는가? 저는 한 10단계가 되고 싶지 않은데 구세의 소원 됐어 나중에 하자 이건 저거 뭐있어? 저거 뭐있어? 저거 뭐있어? 저거 뭐있어? 음 음 맞다 반납해야돼 잠시만 시부야에 연실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책 파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거 새로 생긴 데가 이거 봐볼까요? 얼마야? 설마 가게 닫아있다거나 그런거 아니겠지? 이거 책의 거리 전문가형 서적을 시급해서 고등학생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일 쉬운 책이라면 사가도 괜찮아 라고 뭐야 이게? 거무무용돈 8천엘? 왜이렇게 비싸 이거? 좋으니까 비싼거겠지? 왜이렇게 비싸 월요일 밤이다 저거 하자 약탕 가자 약탕 가자 약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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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양 선배가 진짜 허들이 높다 지식도 높았어야 했는데 매력까지 마성의 남자가 되지 않으면 커뮤이 진행이 안 되다니 5단계밖에 안 됐고 게시판 의뢰에 해결하지 않은 게 있어 뭐하고 있어 오늘 갑시다 게릴라 후다 게릴라 후 일단 가보고 싶었어요 열서면 산을 때도 가보고 싶고 게릴라 후 때도 가보고 싶다는데 게릴라 먼저 가보자 메멘토스 비가 엄청 내렸지 게릴라 성포부가 내리면 어떻게 돼 비만 내려도 영향을 미치잖아 이거 훨씬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게릴라 후보가 내린 날에 메멘토스는 악천 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 난이비보다 많아진 한편 값진 아이템은 그렇게 소활됩니다 그래요 이런 날에 도전해야지 아 그 저장도 할걸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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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가자 저장되지 않나 여기 너무 요새 저장 없이 진행했네 요새는 무슨 오늘 하루 한번도 안했네 다음 날에 넘기때문에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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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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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見学しちゃう いいん ショップドイル いいん いやポリネベルじゃない 弱点が狙え いい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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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フォリンア ゲルナ 俺 しっかり バイレ dass バイレ イテキン こっちに バイ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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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っ 아 이거 발끈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네요 그 이득공개 사라지네 선제공격에 아이템도 좋긴 하긴 해요 아이템도 한 번은 100% 진단 말 아닙니까 아이템도 좋은데 적 많을 때문에 무조건 아이템도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뭐라 주차오래 이거 스컬 스컬 멍청아 밀그레이 뭔가 욕이란 욕은 다 먹는다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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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스파이크로드? 뭐야 스파이크로드가? 떨어지네 아, 이렇게 멍청하게 잡혀있는데, 이거를 기승을 나간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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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의 마음바지임 좋지 어? 공포룩도 있는 에너지인데? 금강발파를 빼는게 좋게 좋게 덮치니까 프레이를 빼려도 이랬는데 프레이를 뺄까? 돈에 찌든 범우가 계속 나오네 에이 여기도 없네 프레이를 빼려봅시다 프레이를 빼려봅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래 아직 잡아본 적이 없네 이거 돈은 받고 돈은 받지만 살려줬단 말은 안했다 상자 진짜 많다 근데 돈을 찌는 것보다 더 좋은 방어 그런 무기가 나왔으면 좋겠지 돈은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어 무기가 나왔으면 좋겠지 돈은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어 무기가 나왔으면 좋겠지 이제 돈을 받은 것 같은데 도둑볶이 정보를 기억하는데 이제 아이고 이제 걱정할 수 없네요 그럼 이 시간을 들어서 책을 받을 수 없을 때 엠? 뭐야? 뭐야? 뭐였어? 사라졌지? 엠? 이제 스피드가 나게 되겠네! 너희들! 진짜, 다 죽였어! 라이브 아까 뾰시 아까우니까 전거 Rais고 접상을 해볼까 하이픽씨 거대는 옷이 있지 어차피 하는거 재운거 못하네 어릴 돈주라 말고 어딜가 아까보다 좋다 거대는 옷이 있지 마나리 뜯어 나오는구만 마나리 뜯어나오는구만 오늘 나와서 돌아내지 말걸 그랬어 내놔 그래그래 그거야 더 내놓을 수 있지 내놔 내놔 자 또 발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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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겨우 재우기밖에 없으면서 망 안들어 아 됐다 성의해랄지 끝났네 마지막까지 크게 쏘시네 하이픽씨 하이픽씨 호구 총맞고 쓰러지면서 공격못하는거 완전 진짜 풍부해 하이픽씨 이 감각을 잊지마라고 하는데 그러네 모르가나 말하는거 보소 공격이 안되네 띠아 띠아놔 띠아놔 흠자리스는 죽음이야 終わり! 今の大したことなかったね 何か 帰り 今敵の弱点をつくのは 戦力はこちらが上よ 火炎属性の攻撃で弱点をついて 죽겠네 誰か 追っかれ 勝利だな よし 余裕だぜ あー もうちょっと 入った ほんとって 傷たね ここに行こう 余裕だ あっ よし。 研ぎ過ごせる。 何か? 研ぎ過ご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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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研ぎ過ごせだ。 研ぎ過ごせる。 研ぎ過ごせる。 研ぎ過ごせ rehearsal。 All展開前。 押しの間にいらっしゃっていましたね。 いい攻撃だスコル! 勝利! ご苦労さま! シャドウ撃破! ちょっと余裕すぎだろ! ノ もう一回もないか? あの時は何かないか? ちょっと余裕してるか… リクエストのステーションがあったら… またお前はトカラバッコだぜ ちょっと開けてみようじゃないか! 気持ちいいね フォトカラバッコだぜ 日本大会は何かあるか… 미친으로 한 번도 없네 미친으로 한 번도 없네 미친으로 한 번도 없네 원래? 뭐야 왜 니가 성공하는 거야 니가 미친 사람이야 이곳은 안전한 게 코로나에 뵙게 된다고 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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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않으셨을까 그냥 보내버렸네 죽여야 되는데 회복이 자동회복이 왜 주인공을 SP를 쓰는 것 같아 주인공만 있습니가 다 아 오리다 아... 이거 상태 이상 걸어야지 어? 뭐야? 난통 부리기를 강탈? 스티커들 강탈? 방탈한거야? 이런거도 방탈이네 스킬카드 자체를 그냥 뽑아버렸네 원래 죽여야 나오는건데 전기의자형 해야지 나오는건데 winner 조심히 관장기 예쁘다 오픈 confirms 겨우 아 성에 달지네 성에 달지하기 좀 아까운데 물건이 좋게 내가 해볼까 물건을 내놔 끝났어 우리 어? 어 바로 퇴각하네 아ण 퇴각 안 할 줄 알고 보여줬댔 휠카드 라자? 아니 얘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엔젤이고 자유 여신이 같은게 있어요 아니mit 오 잠깐만 내가 잠을 하고 있었나? 돈이나 물건 아니었어? 이건데 돈 요금 및 아이템 요구시에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건데 100%가 아닌가 봐요 돈이 최고네 100% 5 5 아 아 아 아 아 아 5 돈 많이 주는데? 그렇다면 더 받아야지 내놓을 수 있지? 왜 돈 내놓으라는건 주인공이 내놓으라고 했는데 유지가 맞는게? 지나가는 유지가 한 대 맞았습니다 오 이거 잠긴거야 근데 여기 세우는 것보다 아래쪽 내려가 세우는게 좋긴 한데 맹자에 하는데 맹자에 하는데 오 엄청 좋은데? 엄청 까지는 아니구나 내성이 아니라 회피구나 나쁘진 않죠 그래 중간정도 다 쓴다 잘 피하는거라 다 돌아 Mont두 뇌 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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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는 폐지라도 안지 강도보다 질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무차별 폭행범 이런 애도 있던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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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